두 개의 신문사의 칼럼과 사설을 읽어드리죠. 첫 번째, 5월 31일, 이준석 돌풍은 민주당엔 죽비다, 이런 제목입니다.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죠. 이 전 최고위원이 가진 젊음과 변화의 이미지가 국민의힘의 보수 꼰대 이미지를 지워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전 최고위원 스스로 돌풍의 이유를 지금까지 이슈를 피해 다니기만 했던 정치권의 보신적 회피기동에 대한 유권자의 염증이라고 밝힌 것은 새겨볼 대목이다. 이준석 돌풍은 민주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또 하나, 5월 28일 사설입니다. 이준석 돌풍에 담긴 변화 열망, 정치권 직시해야가 제목입니다. 이준석 돌풍은 우리 정치권 전체에 변화라는 화두를 던졌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이 민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앞은 경향신문, 뒤는 한겨레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의 사실들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맞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실들을 종합해서 오늘과 내일 헬마우스와 분석해본 결과 전혀 맞는 말이 아니고요. 제 문제의 이식은 지금 이 두 언론사, 저 두 글쓴이가 아니더라도 모든 언론인에게서 도드라지는 제일 잘나가는 클럽 앞에만 장사진으로 줄 서 있는 한국 언론의 습관이 아니었다면 정주영도, 이인재도, 정몽준도, 안철수도, 문국현도, 이순재, 강신성일, 정한용도 보여준 거 없이 언론 스포트라이트에 한가운데 서서 결국 실제 정치에 아무 실적도 내지 못한 모든 정치인들에 소모된 국민의 관심이라는 주요 자원의 낭비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농어촌 비닐하우스 위에서 자다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법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는 법 금융소비자들이 더 자세한 상품 설명을 듣도록 보장해주는 법 요즘 은행 가면 양해해달라고 써 있습니다. 길게 설명해야 된다고 마을 도서관, 직접 지원이라는 언론 풍파 이슈를 회피해서 국제단체를 통해 이룬 대북 인도적 지원, 따릉이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높은 확률로 모르실 이름의 국회의원, 시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실제로 우리 삶과 국제정세를 변화시키는 동안 실제로 줄 서 있는 기자들 앞에서 비트의 포지 몇 번 잡은 정치를 이룬 것도 이룰 계획도 없고 검증도 안 된 사람 주변에 바람잡이처럼 모여서 기사를 써주고 포털이 그 기사를 위에 올리면 그게 돌풍으로 변해서 경향신문에 이달에만 대여섯 번 돌풍이라는 검색어로 잡히는 정치권의 대안이 된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전국민을 도회시하는 그들만의 파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젊은 정치인들 많습니다. 스타성만 없고 언론을 만나는데 낯을 좀 가리있는 정치인들 꽤 있습니다. 라디오 진행을 제가 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카메라하고 마이크 앞에 아직도 울렁증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일은 안하고 너절하게 계속 카메라 앞에만 존재하는 사람과 일을 주로 하고 티내는데 미숙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 저는 아직 적응도 안 되고 화가 납니다. 미디어가 발로 뛰어서 찾아내서 소개를 해야죠. 아무리 열동률, 클릭수, 청취율, 시청률이 보장되면 사람들이 백신 안 맞고 죽어도 괜찮은 게 요즘 한국 언론이라지만 한국사회 이번 주에 양대 이슈, 이준석 돌풍과 한강 대학생 사망 미스테리 이 주변을 겹겹이 애워싼 언론인들을 보고 있으면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언론이 작전 세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말하면 언론이 기획부동산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바뀐다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구시를 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PD 수첩이 공개한 대로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한나라당 안 찍을 것 같은 제외국민 문서 발급 안 해줘서 투표 못하게 하는 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너절한 운명의 외교부 직원들이 지금은 되게 눈부신 성과를 연이어내고 있단 말이죠. 포털의 사실상 하청업체로 전락한 언론사의 운명을 바꿀 만한 시스템만 마련된다면 언론인 개개인을 린치하고 다니고 싶은 욕망에서 저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언론인들도 본인들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취재할 시간을 줘야 취재를 하죠. 하루에 기사 20개 쓰라고 그러는데 개인을 미워해봤자 시스템 디버깅에는 도움이 안되더라고요. 겪어보니까 네. 미워하는 건 추천을 많이 받고 신나죠. 시스템을 바꾸면 언론인들이 유능해질 겁니다. 원래 유능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뉴스 라운드업 오늘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5월 30일, 31일 양일간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플레임은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입니다. 네. 처음 들어보시죠. 짐작하시듯이 기후변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연대하고 약속하는 자리죠. 네. 2017년에 처음으로 출범이 됐고 2018년 코펜하겐, 작년은 뉴욕 올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DDP에서 열렸더라고요? 네. 이런 거 하려고 컨벤션센터 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회원국이 열몇 개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두 번 모였는데 회원국 아닌 나라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네. 특사를 보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원조 중에서 기후나 환경 관련 원조가 전체 원조에서 19.6%이거든요. 네. 이걸 2025년까지 28.1%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00년대가 오기 전까지는 한국은 공적개발 원조 같은 거 사실 꿈도 잘 못 꿨고 해도 잘 못한 나라였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공적개발 원조 같은 것을 할 때 보통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시설들을 먼저 지어주는 성향도 있었습니다. 20세기까지는. 그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각국 정상 EU 의장 IMF 총재들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번 회의의 결과물로 14개 항목의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회원국들의 몇 면을 살펴보면 한국과 덴마크 정도를 제외하면 몇 개 한두 개 나라들을 제외하면 보통 현재 공업이 매우 발전되어 있거나 앞으로 중경공업이 매우 발전할 나라들입니다. 네. 네. 일본은 당연히 환경상이니까 고이기민 신지로 펑크색자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반갑더라고요. 서울 선언문은 한국 빼고는 다 보도가 됐습니다. 아니요. 한국도 보도가 됐어요. 알아요. 전문이 현재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보도자료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의 내용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는 파리협정인데 이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 문제, 자원순환, 기업의 ESG를 지원하는 방안, 국제민간협력과 자급 유입의 확대, 시장에 기반한 금융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의 주도가 상당히 들어가서 나왔던 메시지이고 야당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야당, 정의당은 5월 31일 P4G가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이 정부가 친환경 이미지만 가져가려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좀 뭉뚱구린 지적인데요. 심상정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사항을 밝혔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의당의 지적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탄산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가덕도, 제주, 새만금, 신공항 계획 중단,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완화입니다. 네. 이것들 중 일부는 지금 정부가 이미 받아들여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야당 얘기하는데 정의당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인데 국민의힘도 반응이 있긴 있었거든요. 가장 안 중요해서 제일 뒤로 배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보다 녹색당을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녹색당의 이흔호 기후정의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내와 해외에 건설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하는 단식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녹색당이 이번 선전전에 사활을 걸 수준으로 열심히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할 의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고가 있었어요. 개막 영상에 서울인 것처럼 평양의 스카이뷰가 들어간 겁니다. 1초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1초. 네.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하는데 이쪽 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금 이게 제일 큰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마는 SBS처럼 일부 내부자들 중에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접근하는 게 첫 번째 방식일 것 같은데 저 아직은 모릅니다. 업체의 입장을 보면 가장 많이 다운받은 영상을 다운받는 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일배에서 라이브러리 흐린 건가요? 국민의힘은 다른 내용은 없이 이것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P4G에 관심이 없는 거죠? 네. P4G의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아무 내용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무 내용도 없고 이 영상 실수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국제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열리면 이명박 정부 때는 무슨 45조의 경제적 효과라는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써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행사가 있는데 정의당이나 옥색당처럼 하질 않죠. 아예 관심이 없어요. 내용에. 국민의힘. 제1야당이. 대변인을 통해서 기강해의 의전 참사 외교 참사. 네.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P4G에 대해서 포털에서만 뉴스를 보셨으면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으셨거나 TV에서 저녁에 뉴스를 보셨으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셨을 텐데 포털에서만 뉴스를 읽으셨으면 이 일만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것밖에 보도가 안 됐어요. 따지고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P4G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부는 개도국에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연 500만 달러의 그린 유릴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해서 연 4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P4G에 하루 앞서서 ESG 투자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석탄 채굴 발전 사업에 투자를 안 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밍을 의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자원순환 기술을 발표하거나 현대차, 폭스바겐, 다임너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탄소 배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당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 조금 더 온건한 일부를 이미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언론에 특히 경제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채태원 회장이 이야기한 ESG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긴 할 건데 회장님이 말씀 안 하면 안 받아 써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지는 돈 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봐요. 한 번에 P4G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기사나 자료는 거의 없고요. 현재 P4G에 대해서 그 안에 내용, 회의의 내용, 반론 등을 서칭을 하려면 아마 두 자릿수의 기사들을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만 전하고 있는 기사가 있고요. 네. 이건 이제 정보보도자료도 있고 기업보도자료가 있겠죠. 그리고 P4G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응도 있습니다. 행사장 앞에서 반대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녹색은 모르겠고 성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죠. 시장에 넣으면 결국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다시 돌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비관적인 해석이 시민단체들의 해석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는 단체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내용과 반응, 반론들을 전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취재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비지에서 연속으로 필사의 힘을 다하고 있는 개막영상의 평양이 나온 이야기. 이렇게 세 갈래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조선비지에서 특이한 기사가 있다면은 국민의당 소식. 안철수 대표가 이 행사 기간 동안 한강을 뛰면서 쓰레기를 주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뛰네요. 여러모로 상징적이죠. 국민의당이 혹은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녹색 성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이거라는 겁니다. 뛴다. 쓰레기 줍는다. 네. 80년대식 이해. 이렇게 간단한 아이콘만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아이콘의 그림 말고는 실제로 더 깊은 이해가 없는 것. 이것을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대안정치라고 부릅니다. 저는 조선비지 기사 중에서 그게 제일 웃겼어요. 네. 평양 영상 들어간 개막 영상. 정부돈 들어갔다. 당연하지. 어디서 도둑질을 해오라는 거야. 지금 대여섯 문단 짧게 짧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글 긴 거 아니거든요. 에디터가 준비한 이 원고도. 이렇게 보도하면 됩니다. 보도하고 싶으면 이렇게 보도했으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야당의 반응을 전하고 정부가 하자고 했던 것, 정상들이 하자고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야기하고 하면 그만입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고.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1초의 시간을 탔었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자꾸 포털을 뭐라고 하냐. 난 네이버의 뉴스 스탠드에서 보는데 첫 번째면 언론사가 골라준 기사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럼 돼요. 하지만 옆 페이지로 넘기면 네이버가 골라준 기사가 나오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딱 두 번만 예시를 잡아서 아무 때나 타이밍에 네이버가 골라준 그 섹션에 맨 위에 올라온 30개의 기사를 보세요. 아마 90%가, 95%가 통신사와 경제지, 보수지일 겁니다. 다음도 비슷할 겁니다. 관련해서 가장 그나마 열심히 이것을 실험해보고 열의를 가지고 아이템을 준비해서 보도한 것이 3월이었나요?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AI가 골라준다길래 유튜브 같은 건 줄 알고 유튜브 같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가치를 다 해석하는 AI 같은 건 아직 없으니까 네, 배워야죠. 한번 진보지들 위주로 새 아이디를 파서 계속 읽어본 거예요. 그러면 AI가 취향이라고 분석해서 진보 기사들만 보여주나? 봤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계속 조선일보 보여주더라. 90%가 경제지와 보수지와 통신사더라. 그러면 AI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 너는 빨갱이구나.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러니까 더 배워야겠어. 조선일보를 더 읽어야겠어. 열심히 봐! 조선일보를 더 보여주는. 이런 류의 실험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의 내용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보다 좀 더 잘 설명합니다. 뉴스 라운드 오브 뉴스입니다.